남집사 무서웠는데? 귀여워 고양이다 진짜 엄마한테 오더만 어리지? 오빠 댄스가.. 내한테 옷을 먹었지요? 귀엽.. 귀엽.. 뱀쥬 귀여운데 뭐지 소재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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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하다 그랬더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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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놈 불쌍하게 앉아있다 근데.. 아.. 아빠들하고 있을 거고요? 어.. 서있던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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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소리 났다.. ㅋㅋㅋㅋ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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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을 봐봐 도대체 여기 섬을 봐봐 여기 다 끄지 말고 다 끄지 말고 다 끄지 말고 섬이네 근데 진짜 아예 섬이네 손이랑 캣닙이랑 섞어가지고 있잖아 콜이 봐봐 여기 앉아 솜이 봐봐 위 안에 오.. 그 뭔가 씹혔네 지금 냄새가보 난다 아이고 콜이 손가락 참 웃겼다 도이체 도와줘 도이체 쫌쫌쫌쫌쫌쫌쫌 귀여워 도이체 뭐해 이거 쫌쫌쫌쫌쫌 저도 잘ęp니깐 만전코 지험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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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는게 아니고 잘 먹는데 어떤거냐 냄새 맡아보고 안먹는거냐 바닥에 있는게 많아야 되나? 그릇에 있는거 먹으려고 하네 계속 뺄길까봐 안먹던거도 먹는다 다 먹겠다 깨끗하게 다 먹었디 착하다 다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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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